전국을 벗어나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급수 가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이 뜻깊은 날에 초대해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좋은 날 여러분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. 또 저희 두 번째 꼭 슬픈 이면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성이 최고다. 우성이 최고다. 우성이 최고다. 우성이 최고다. 저리나 가보지 않겠는데 밝은 꽃에 있어진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멈춰진 두 마음을 우리 어떻게 나를 잊을까 아 다시 어디서야 너는 괴로워 죽을 수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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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도망가고 살아날 수 있을 거 같아 그들은 그 시절에 너를 도망가고 나는 눈물이 있는 거 같아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도망가고 살아날 수 있을 거 같아 그들은 그 시절에 너를 도망가고 나는 눈물이 있는 거 같아 여쭤날 수 있을 거야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아멘